현모양초로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노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리버사니 유광수씨 오셨네. 유광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노래를 직접 만들고 이분이 고향의 송진강 아가씨를 직접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국어예요. 대단하시죠? 근데 고향이 어디지나요? 형이? 순찬입니다. 아, 순찬이랄게. 순찬은 얼굴 보지 않고 테리오만다. 그렇죠? 순찬상도 이쁘다. 근데 약간 순찬은 아닌 것도 같고 떨끈 것도 같다. 순찬씨 나갑니다. 아, 진짜라고요? 네. 나갑니다 하면 이제 공원이 있죠. 거기에 고정. 거기에 공연을 제가 세 분을 갔다 오는데 나가면 끝내줍니다. 그? 하고신분 들어보시죠. 모르시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서 섬진강 아가씨를 태우는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동 아가씨를 태우는 순서를 받을 수 있을 때 계속 그녀들을 얻어냈습니다. posit감과 많이 느끼는 순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노동 아가씨를 태우는 순서를 받은 점이 넘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기시는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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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